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 이차돈은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종교적 사건이기도 하죠. 대략적인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직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지 않았던 시절, 이차돈의 나이가 20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는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죠. 때마침 신라의 법풍왕도 불교를 통해 국력을 부강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래 종교가 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고단한 수고가 필요한 법이지. 이때 이차돈이 법풍왕을 찾아가 아래입니다. 자신을 처단하라고, 자신을 처단하면 하늘과 땅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터이니, 더 이상 반대하는 신하들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법풍왕은 이차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차돈의 거듭된 설득으로 마침내 사찰을 짓는 척하던 이차돈을 고의적으로 잡아드립니다. 신하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왕은 이차돈을 죽였는가? 그렇습니다. 왕명이 떨어지고 이차돈의 목이 잘리자 그의 목에서는 흰 젖이 수십 미터로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붉은 피가 아니라 흰 젖이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세밀호군.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늘에서는 꽃잎이 비오듯 쏟아졌다고 전하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났고요. 신하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찰이 하얀색인 이유는 이차돈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로군. 그렇습니다. 이후 신라버풍왕은 불교를 국교로 공포하고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죠. 그때 이차돈의 나이가 겨우 22살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니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먼. 훌륭한 일에는 항상 희생이 필요한 법이니까. 내 들어가서 향을 하나 피워야겠네. 그러시죠. 자, 이쪽으로 오시죠. 촬영기자1호 egól 영상